고고고 화월님 오미지르거스님 안녕하세요 룬님 밑으로 내려갔어요? 저 밑에 됐는데요 그냥 자동으로 아 됐다 이러면은 누가 있겠지? 아 BGM 흥한다 근데 저작권 걸리는게 한정 근데 룬님 이거 저작권있죠 소리 조금만 낮추면 안걸려요 골 때리는건 쇼미더 덕후님 아냐 아 쿤덕님 아냐세요 덕후났나 7라운드 아 후레쉬맨 소리가 아니라 이거 그 구직구처 미션 후레쉬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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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련날 다섯보자가 비리를 저질렀다 5년후 지브방이네 후레쉬맨 옛날옛날 한 다섯보자가 세금을 횡령하였다네 이제 모두 휠체어타고 돌아왔네 와 아무도 안죽었어 아유 나 죽었어 아무도 안죽었어 우리에겐 법은 없다 휠 휠 흥분상순 꿈버려라 으앙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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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허니 왼쪽 땅에 유닛이 없게 만드세요 좋았어 네 루님이 보라색이예요 아 아 이 진짜 BGM 옛날에 99초미션 그 BGM이잖아요 그쵸 그때도 그때 그 유재석 폭탄 피하기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게 좀 넓으니까 배틀이 터지는 범위는 괜찮은데 네 관림 잘해요 네 아 이거 설마 끝나는건 아니죠 락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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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밝은 지형이 8마리 놔둬야되요 저저저저 저 구간있죠 아니 막하면 안되요 밝은 지대 밝은 지대 여러분들 밝은 아 이거 잠깐만 막 락다운 하면 안되는데 밝은 지대라니까 저 막 락다운 하는데 저 타이밍 맞춰서 네 이 사람들이 밝은 지대라니까 네 예 이거 잠깐만 좀 뭔가 안좋은 필이 야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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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겨야다 여기서 여기에 중요해 오케이 벌어오 30번 벌어오 30번 네 힘들어 아 이거 마우스로 따다닥 해야되요 남은시간 20초 그리고 오늘 아까전에 루님이 앞에서 진짜 빠르게 하셔가지고 빠르게 자멸하세요 저저저저저저저저 자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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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0초 남았어요 그 다음에 미션 하나 더 있었나 컴밴드 감염시킹인가 아 앰프스타님 아니면 아 이거 안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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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4초 남았어요 마지막 미션인데 네 우리 차례 아 루님이 잘하셨는데 앞에 그 락다운이 네 너무 사비여겼어요 아까전에 그쵸 아 이거 아 이거 뭐야 아까도 루님처럼 안되 이거 야 곰돌이야 아 저런 파님 잘했어요 네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진짜 게임 잘 맞는거 같아요 이거 좀 수정만 좀 해주면 될거 같은데 아 그 문 그 제가 BGM 좀 없애달라니까 아 진짜 그거를 또 필드로님 또 헬렐렐라아님 그냥 저작권 인정하세요 저런 망할 어 잠깐만 아 폭탄 피하기 나 못하는데 네 폭탄 피하기는 대차세라 약하죠 근데 이거는 이 힘든게 아니라 좀 인내심을 가져야되다보니까 네 그쵸 팀 혁동이랑 이 못가거든요 어 밝은데 락다운 하세요 아 여기서 제가 시간을 많이 잃었죠 네 아까는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됐었는데 오케이 벌어우 30분 예 이러면 우리가 이기겠어요 아 안돼 못 이겨 우리 일수있어 오케이 됐다 됐다 아니요 우리 일수있어 빠르게 자멸하세요 SC 뽑아주고 때려주고 오케이 아까전에 예 커세어에서 사람들이 막 하지않았으면 이겼는데 아 이거 잘하면은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SC 뽑아주고 빨리 블루들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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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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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 SC 뽑아주고 너희들이 때려 계속 블루들링 만들지 말고 때려라 좀 됐다 아 진짜 됐다 미션 하나 더 늘릴까요 그 다음판은 잠깐만 터지는줄 알았네 아 아까는 범윈비리님 안녕하세요 전사님보다 더 빨리 깰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거 미션 하나 더 늘릴까요 그러면 아 그럴까요 네 비번 다시 오늘 저도 밤 12시까지 할까 생각중이에요 다 끝내고 치킨 먹으려고 또 범윈비리님 또 ASDAXQ님 반갑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아 형님도 뿌리 하실거에요 네 12시 같이 아직까지 하시죠 아 아모노님 안녕하세요 응 응 예 딴게군요 나간에 7개 쓰니까 이번엔 8개로 8개 하 더 힘들겠다 컷에 한 번 잘했으면 이겼는데 그렇죠 예 이번에 과연 일단은 선 선 잘 정합시다 우리 여러분 자 헛 질러 갈색부터 때려 그리고 보라를 때려 네 그 다음 주황인을 때려 네 갈색을 갈색을 때려 아 잘하네 애들 아 명령을 달라 오케이 아 차라리 이상해 좋아 아까도 저희도 이상했어요 아까전에 전판에 오케이 뭐라고 하는지 보자 8개 자 아 왠지 통소하기 장멸하기 다크수험치기 아 아 잠깐만 뭐 이렇게 힘들어 극혐인데요 차라리 그냥 선을 주려고 하는 알 것 같기도 해요 아 아 이러면은 모르는 거 나오면은 진짜 답이 없어요 예 선을 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지레 마인 40개를 심으세요 이런 미친 이걸 언제 다 해 진짜 극혐이네 이거 진짜 아 쓰게 어우 진짜 있습니다 아 아 힘든 것들이네 아 아 아 아 이런 다크수험 치고 다크수험 치고 다크수험 천천히 치세요 여러분들 그냥 세 명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예 이거 다크수험 이거 만화 무한이 아니어서 예 근데 두 번씩 쓰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 명이서 그냥 그냥 천천히 쓰면 되지 않을까 아 힘들어 저는 이게 다들 스카이프하면은 모르겠는데 다들 아니니까 그게 그쵸 잠깐만 셔플 아 이거 진짜 극혐인데 진짜 오케이 아 진짜 이게 어 연님 굿 뭐 이거 마인이 유혹해서 파괴하세요 이런 야 어떻게 유혹하지 이렇게 아 한 명씩 해야되네 아 내가 먼저 갈게 내가 먼저 갈게 내가 먼저 갈게 한 명씩 아 연두 가지 말라니까 여기서 시간 낭비한다 꽃돌이 세룡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뭐 이거 망했어요 아니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니까 우리 팀 갈색 빼고는 좀 아 저기 가면은 되구나 아 아 저렇게 하는거네 제가 먼저 할게 끝에 있어야겠다 유혹해서 깨는거 맞네 저 끝에 가면 데미지 안입네요 시간초가 제대로 볼까 우리가 아 아 상대방 팀이 어떤 맵인지 다 봤어 아 짜증나 오케이 오케이 네 그리고 이거 터마다 2초 증가가 증가하기 때문에 룬이 있네 지금 101초에요 네 마인 40개 장 잘 만들었네요 보면 그쵸 아 이거 다표소 이건 천천히 갑시다 한 명씩 해주면 되거든요 스웜을 스웜을 그냥 가지말고 야 스웜을 쳐 디파일러가 안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스웜 치세요 뭐함 야 뭐 뭐하냐 흠 야 스웜을 안쳐 어 네 이러면 또 시간 낭비가 디파일러가 안에 들어가야되요 디파일러가 디파일러가 비콘 안으로 오케이 남은 시간 52초 오케 오케이 아 진짜 우리팀 개함인데요 다 못해 아이씨 아니 무슨일이에요 멍마님 만약에 버퍼링이 심하면 나갔다 들어와 보세요 그게 어떨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미션 마인욕하기 예 이거 한 명씩 해야되는데 와 힘든데요 오 괜찮아 괜찮아 저 끝에 가야되네 네 오 여웅 저글링을 찾아내서 죽이세요 미치? 어디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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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웅 저글링 어디있어 여웅 저글링을 어떻게 찾아여있어 여웅 저글링 점사를 해서 찾아야된다는건가 아 저기있구나 네 클릭하면 나오네요 이게 다른게 있어요 삼키는 것인가 자 이름이 달라요 빨리자멸 빨리자멸 시간초과 아 근데 진짜 힘드네요 아 개힘드네요 자 고고 자 우리 깹시다 괜찮아 괜찮아 제가 봤을때는 이번에도 형님같은 경우에는 네 못깨요 이거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다보니까 이게 어 네 행운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이게 예 빨리 40개를 신고 됐다 저부터 신게 아 잠깐만 다른 쏘엄 쏘엄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내가 치고 들어와 들어와 야 우리 두번 졌어 안돼 여기서 또 시간 남비하자 아 이러면 또 시간 남비네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래 아 아 이러면 안되는데 여기서 시간 남비 많이 했구요 예 아니야 야 기가 남비 안할거야 GK 진짜 세림 가짜 세림 아니하세요 아 아 한마리 안됐어 아 아 여기서 한 20초 야 야 야 건물 취소해주고 가야지 얘들아 어 아 건물 좀 취소해주고 가야지 미스터레몬님 아니하세요 아 아 소름 꼈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연님들 갔어요 42초 네 야 이거 여기서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게임이 어 연주 잘하는데요 연주 잘해 오우 오우 됐다 이건 자면해도 되겠다 끝 야 이거 어떻게 잡아 어 저기있다 디바우러 디바우러 링을 사기 오 뭐지 네 아까 전에 찾았어요 저희 아까 전에 찾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찾았어요 못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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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마지막에 하기에는 약간 시간총가 부족해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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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 뭐야 아 이거 마지막에 또 이거네 예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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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더 필요해 루님한테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아 시간이 시간이 부족해요 아 아 시간부족 아 네 합방이에요 네 윗선우님과 합방중입니다 우리 아올님 안녕하세요 좋았어 아 아 이걸 바꿀 필요 없는데 아까대로 보니까 가능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예 2총과 4초만 더 있으면 되겠는데 루님 내는 지금 또 6초가 지금 초과가 됐고 돼가지고 지금 시간이 네 아이고 많이 꼬이네요 오케이 네 이거 다크스웜이 제일 중요해요 아까들 시간낭비가 진짜 많은 곳 아니 그냥 빠르게 한 명씩만 수업해도 괜찮거든요 솔직히 저글린 무방 세워서 네 지금 아무도 안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수업 안 뿌리고 안 먹는 것 같은데 방금 네 오케이 하나 더 네 오케이 아 좋네요 아아 60초 65초 아니 본인 넘어가요? 아 실패 아 못사세요 아 저 넘어갑니다 전화종의 주왕님 아씨 네 난 난 주왕을 믿어 난 난 주왕을 믿어 아니 바뀌어 아니 과연 오오 주왕님이 네 이제 여웅 저글링 여웅 저글링 아 여웅 저글링 아니네 어 좋습니다 와 우르키님 와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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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우르키님이 진짜 잘해 진짜 맞아 과연 네 이제 여기서 여웅 저글링을 언제 찾지 어디있지 어 점사하면서 찾아보세요 네 저렇게 돼요 네 네 SCV 아 나온 시간 어 25초면 가능하겠는데요? 25초면 가능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 어 이거는 어 10 18초 아 설마 아 이거 깨는건가 아 1초 남기고 죽어라 빨리 때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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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어라 죽어라 안돼 아 7초 6초 5초 4초 3초 10초 5초 5초 6초 2초 2초 추가 4초 5초 4초 2초 5초 6초 야